먼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용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원 여러분 박은순 시장님과 조희영 교육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송파 제3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홍성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 본 의원이 발의한 일본 전문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안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8월부터 우리는 진정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본 전문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안에 대한 조례를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2월 앞서 발의한 일본 전문기업 제품 수익계약 제안에 관한 조례안이 토론 한 번 없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을 때는 정말 많이도 안타까웠습니다. 기성전 정안론에 빠져있는 일본과 맞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눈치만 보다 우리가 모두 폐자가 되어버린 듯한 슬픈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조례 재정을 방해하던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 심지어 일부 국내 보수 언론까지 우리의 나약함을 비웃고 비안양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뜻을 지지하고 용기와 희망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 박기열 김생환 부의장님, 서윤기 운영위원장님, 김용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그 외 많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국 17개 광역의원들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까지 채택될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본 조례가 제정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많은 고민을 하신 우리 문영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장희농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작년 11월 19일 시정지리에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며 본 조례를 드러나지 않게 지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드러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안에 가는 조례가 제정된 것은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국민 세금으로 구입하는 공공구매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사용을 제안함으로써 최소한 우리 민족 자존심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일체강점기 하에서 피해를 입은 강제징용 희생자와 위안부 할머니들께 조그마한 선물을 드리는 것 같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재정과 더불어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이례성이 아니라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일본을 이길 때까지 장기적으로 계속되어지길 바랍니다. 너무 드러내지 않고 생활 속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생 동안 일본 전범기업 제품 그리고 일본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는 자연스러운 소비문화가 조성되어야 우리는 진정한 그 길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본조례 재정이 그 출발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본조례가 통과될지 불투명할 정도로 우여곡질이 정말도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여당님 김용석 원내대표님 강동길 수석 부대표님의 강력한 의지로 조례가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이 일체강정기에 향한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 반인륜적 침탈 행위에 대해 인류보편의 양심으로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을 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례 재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이 진정한 애국자이고 영웅이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성룡 의원님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